공소장 비공개라는 초강수 특종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감추면 감출수록 뭐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하나를 생각할 뿐이고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단히 근시안적이고 협량한 그런 시야를 가진 분이구나 그런 사실을 이번에 새삼 확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산시장 지방선거의 전모입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및 수사 개입권에 관한 공소장은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기획한 사건이다 결국 추미애 장관이 한 일, 그것을 한 짓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짓은 공소장을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의 윗선 개입에 대한 의심을 봉쇄하기 위한 무리수였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기정사실하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하에 모두 7군데의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집요하게 움직인 정향이 낱낱이 대명천지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의 오만과 불법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법무부 내부에서도 일부 참모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제정신인 참모 같으면 당연히 반대를 하죠 불법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일부 참모들은 종례 관행과 달리 이번 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것은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런 의견이 묵살되자 작은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소장을 비공개에 붙일 경우에 장관이 직근 남용 우려가 있다 이런 요지를 담은 보고서까지 장관에게 제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특유의 고집스러운 면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추 장관이 예상되는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 이런 소신을 밝힘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강력한 비난과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공소장 내용은 하루가 쳐되지 않아서 동아일보가 낱낱이 까불려서 특종을 해버리게 됩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의도로 어떤 저의로 어떤 목적을 갖고 공소장 비공개를 밀어붙이는지가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공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무릎을 쳤을 겁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다 이게 알려지게 되면 4.15 총선에 큰 타격을 받겠다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불리한 내용이 공개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본인이 갖고 있는 직권을 남룡한 것이죠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이 자리를 물러서고 난 다음에 직권남룡죄로 반드시 적합을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가지고 공소장 비공개라는 초강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조금 아플 생각해보면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지금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위험한 짓을 해가 얼마나 지금 공경에 빠졌습니까 그런 걸 보고 못 배우냐 이야기죠 문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들이 불법 활동을 개입함으로써 얼마나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냐 그걸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못 배우냐 이야기죠 추미애 장관과 여권의 실세들은 울산 사건이 선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대한 막기 위한 작전의 일환으로 바로 공소장 비공개라는 성붓을 던진 겁니다 그 성붓은 아마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갖고 추진됐을 겁니다 첫째, 일단 무리해서 공소장을 비공개한다 언론과 사람들이 왁왁 그러겠지만 며칠만 견뎌내면 다른 이슈에 묻혀서 잠잠할 것이다 둘째, 피고인 척이 방어권 행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버티면서 시간을 번다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재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시킨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공소장 비공개라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여권 실세들의 계획대로 세 가지가 딱 맞아뜨리게 되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막대한 이익 때문에 추미애 장관은 자발적으로 무리수를 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법정 정당성입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내리는 공소장 비공개가 법적으로 불법이고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의 결정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은 또한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내린 공소장 비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는 2019년 12월부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급조된 법무부 훈령, 행사 사건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훈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수사를 마치고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사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런 훈령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훈령보다도 상위법인 법령인 국회법은 정부와 행정기관이 보유한 서류 등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국회의 요구에 따라서 제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국회법입니다 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우선한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한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상위법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을 무시하고 법령을 가지고 공소장 비공개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냐 판사를 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 까먹은 무화입니다 법령으로 공개의 대상인 공소장을 한갓 법무부 훈령을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판사 출신인지 아니면 어디 출신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 충돌할 땐 당연히 상위법이 법률의 맹령에 앞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사건에서 자기 방어를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2020년도 1월 7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위반됩니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가운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 상황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청와대 행정부 소속인 전직과 현직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방어를 이유로 비공개를 단행한 것은 맹백한 공직자의 이해상충 문제, 이해충돌문제에서 이해충돌을 선택한 것이죠 요약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을 지킬 의향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따라 추미애 장관은 하루속히 법무부 장관을 집어던져야 됩니다 물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설령 그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간에 훗날 계속해서 검찰 인사에 대한 대학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의 직제개편안을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누적시키고 있는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입원권을 포함해서 공소창 비공개를 포함해가지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